옹진군이 추석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의 여객 운임을 지원합니다. 지원 기간은 9월 27일부터 10월 1일까지며 연평도와 백령도, 대청도, 덕적도, 자월도 주민의 친인척에게 여객선 운임의 80%를 지원할 예정입니다. 여객 운임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7월 31일부터 9월 20일까지 가까운 면사무소나 옹진군청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. 지원 기간은 9월 30일까지 가까운 면사무소나 옹진군청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.